안녕하십니까 제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광장시장입니다. 위치는 서울스포츠 종로구 창경로에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서울 최대 굴묘의 재래시장 그리고 대한민국 최소의 전동거리 시장입니다. 광장시장 건물이 보입니다. 광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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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시장.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아볼 반할 보증이 많습니다.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있는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안에 보면 가게들이 있습니다. 6회 가게가 보입니다. 3회 가게가 보입니다. 3회 가게가 보입니다. 3회 가게가 보입니다. 이 닭강정도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닭강정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빈대떡 가게가 보입니다. 독주 빈대떡, 고기완자 등이 풉니다. 독주가 보입니다. 독주로 빈대떡을 만듭니다. 빈대떡 만드는 과정에 보입니다. 빈대떡이 돌아가는 모습을 느끼며 독주가 갈고 있습니다. KBS 2개 특공대, SBS 방송 중에 나왔습니다. 저 그러자면 빈대떡 가게가 보입니다. 그 가게는 많이 유명합니다. KBS 2개 티비상된 업무, 스티즐 생활연계, 더서진 예고양, 꿀발모닝완드 저국노대인자, 채널의 관찰 카메라 23, MBCTV. 등록자들. 옹에 나오고. 아벤저스 엔드게임의 랑스 랑자도 공격이 있습니다. 밥에게 만든 과정이 보입니다. 야외 주방 모습을 보여줍니다. 꽈배기뿐만 아니라 도넛까지 팝니다. 마지막으로 분식집을 보여줍니다. 분식집에 떡볶이 어무 그리고 순대 등이 팝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돌아보지 못합니다. 광야시장 보는게 재미있었죠 서울에 가고 싶으면 이 장소에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해보고 싶으니 까 이런 과정을 하는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셨으니까 현재는 구독자가 여전히 무섭게 더 홍보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목표는 1000명 이상 입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